어른네가 되겠지 우리 자랑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좋을 적 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벅차서 한숨 자국만 깊게 늘어났네 나는 자랑하면 내가 되겠지 우리 자랑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좋을 적 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늘어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벅차서 한숨 자국만 깊게 늘어났네 꼬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1996년 7월 21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1시간و 기다리세요 1번